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마켓도니아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집정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전을 합니다. BC 170년에 두 번째 집정관의 호스틸루스, 망키누스라는 사람이 마켓도니아에 와서 아무 정과도 없이 로마로 기원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 밑에 휘하 장수인 루크레티우스가 약탈 행위 이런 게 더 부각이 되고 월남원에 고발되어 유죄로 선고받기도 하고 또 집정관은 전통적인 장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뱅사들의 인기를 얻는 데 치중해가지고 휴가에 하나 제대를 너무 쉽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요원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성과 없이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BC 169년에 세 번째 집정관 마르키우스 필리부스가 부임을 하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산악지대를 통해서 마켓도니아를 침공하는 그런 계획을 씌웁니다. 삼국지 보면 위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한테 나한테 1만정명만 주면 내가 좌우국을 통해서 위나라를 직접 기습공격하겠다. 이런 주장하는데 그것처럼 기습공격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흠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니까 코끼리까지 데려가니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위험한 행군에 지치고 보급도 불안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팽제 해변가에 도착하는데 그때 페르시오스도 바보같이 해가지고 갑자기 로마군이 평원에 나타난다는 손을 듣고 막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움에서 철수해버립니다. 그 뒤에 필리부스 장군이 보급 이런 게 어렵고 또 전쟁할 때 지금 상태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했는지 디움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생한 게 아무 성과가 없는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드는 이때가 바보들의 전쟁이었다. 페르시오스도 바보였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등선을 갔는데 배후를 공격한다든지 또 중간에 백력 조금만 보내도 로마군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군이 나타나니까 자기 배를 불태우고 또 배에 있는 황금도 물에 빠뜨리고 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했으니까 서로 간에 바보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아무 성과를 못 내는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부스가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느냐 하면서 로마가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에어몬에서의 이세가 불안합니다. 진짜 로마가 이 전쟁에서 못 이기는 거 아니냐. 마켓토니아가 이기거나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속 마켓토니아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고난하지 않느냐. 내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토니아와 로마의 중재를 자기가 시도합니다. 로마도 오랜 전쟁에도 지쳤거니 생각하고 또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중재를 시도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오스는 평화협정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전쟁을 그만두더라도 로마를 막아 냈다. 이런 평판을 받으니까 명예와 이런 걸 충분히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에어몬에서가 페르시오스한테 중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오스는 돈을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 영토 내에 신전에 공탕하겠다 하는데 자기 영토 내 해봤자 돈 준 게 아니잖아요. 받을 가능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에어몬에서 직접 달라 이런 티격태격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이비우스는 로마 사회에서 서로 상대방을 쏘기려는 헛된 노력으로 나쁜 평파만 쌓았다. 이런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카르타고와 아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전쟁의 위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집중관을 선택할 때도 능력보다는 호감도 인기 이런 걸 보고 선택했는데 로마 시민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전쟁이 이길 장군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268년에 파울루스 아이밀리아누스를 선출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선거에 돈을 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집중관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오니까 이 년은 능력도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원로운에서도 그렇고 미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파울루스가 집중관에 선출이 됩니다. 이 파울루스 아이밀리아누스는 청빈과 규율을 견제하는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몸젠도 자기 책에 그 당시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었던 극소수의 로마인 중 하나라는 그런 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맹문 집안이죠. 칸나의 전투에서 전상은 자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파울루스 아이밀리아누스가 자기 아버지입니다. 또 카르타워에서 한이바를 이긴 스키피오 아프리칸무스가 자기 처남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했지만 선출이 될 수 있었다는 그래도 로마가 쓱 빠지지 않았다. 로마가 위기를 느끼니까 개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산 농구 3건 15장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많으면 비효울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토니아 전쟁 당시에 계속 전쟁이 지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술집에서도 마케토시나 전략을 토론하는 분위기가 행성되고 병사들도 백인 백색으로 전술에 대한 의견을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가자 해도 그거 아닌데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휘관의 근위가 잘 안 쓰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루스는 부임하자마자 맹령체계의 일원화를 지시합니다. 군대 내에서는 단 한 명의 사령관이 있어야 한다. 작전 회의 때 외에는 제멋대로 의견을 말하지 말라. 병사들이 작전에 대해 제멋대로 의견을 말하고 사령관이 부하들의 입방에 휘둘린다면 제도로 된 군대라고 할 수가 없다. 군인은 강인한 신체, 잘 손실된 무기, 비상식량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불멸의 신과 사령관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사 사입사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복무 규정도 하다랍니다. 맹랭체계의 일원화도 있고 보초 근무시 방패를 쓰지 마라. 방패의 창을 기대고 많이 졸았던가 봅니다. 또 전초부대 교도를 해줘서 기치지 않고 졸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하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피드나 전투가 시작되는데 피드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올림포스산이고 올림포스산의 위에 있는 이게 피드나이 되겠습니다. 바울루스는 BC 168년 6월 정도에 마그네시아 바루에 있는 필라에 도착하는데 2.9만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물부족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변 근처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꼭 모세의 물부족 문제 해결하는 것 비슷한 그런 능력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GC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부하들의 신망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페르쉐우스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정면대결에 가서는 이걸 뚫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배우를 공격하게 합니다. 올림포스산을 돌아서 기습하도록 스키피오 나시카라는 장군한테 파견대를 보냅니다. 나시카는 바로 칸니발을 잃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삽입니다. 여기인데 나시카한테 피튬을 공격합니다. 이게 성공을 합니다. 산을 돌아서 로마 군대가 내려오니까 페르쉐우스는 원래 겁이 많지 않습니까? 물러나게 됩니다. 로마는 여기 있는 군대하고 합쳐져 가지고 여기 피드나에 진지를 마련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바로 전쟁을 하자 합니다. 페르쉐우스 도망가고 나면 언제 우리가 저놈을 만나고 전쟁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저놈이 정렬하고 전쟁하려고 마음먹을 때 우리가 공격해서 이게 된다 하는데도 이 사람은 안 합니다. 내 말을 따르라 하면서 병사들한테 쉬게 합니다. 로마는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게 FM이죠. 또 하나는 월식이 있으라는 게 아니고 미리 병사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건 원래 때가 되면 하는 건데 우리한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다음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4.4만명 로마군하고 동맹국 합산 3.9만이 됐는데 전쟁이 우연한 계기로 시작됩니다. 로마의 수송용 말이라는 가축이 도망을 가 가지고 하천을 넘어갑니다. 저쪽 캠프로 가려고 하니까 쫓아가는 과정에서 마케도니아 군하고 충돌이 발생했는데 그 조그만 충돌이 점점 커져 갑니다. 전초부대가 달라붙고 또 본대가 붙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지가 구축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는 이렇게 긴 창을 가지고 공격해서 막는 게 특징입니다. 팔랑크스는 이렇게 되는 건데 펭지에서는 참 좋은데 산악지역에서는 안 좋아요. 결국 산악지역에 가면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팔랑크스는 앞에서는 완벽해 보이는데 옆구리가 약합니다. 산악지역에 가면 옆구리를 내주다 보니까 그 로마군이 옆구리를 들어와 버리니까 팔랑크스가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에서 기병까지도 공격하니까 밀집방진이 급속하게 무너져 마케도니아가 한 2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로마군은 100명 정도 죽었는데 처음에 보병을 깨깨파하면서 나중에 기병이 뒤에서 공격하고 상대방을 섬멸하는 한 리발로부터 배운 걸 그대로 써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한꺼번에 돌입을 당하는 상황을 좌초하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의 마니플러스 내 편제 방식입니다. 마니플러스는 이처럼 타이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도관 간격을 넓히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각각 부대가 나름대로 그 부대장의 책임이 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팔랑크스는 전부 다 일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뭉치면 힘이 되긴 하는데 이게 산악이라든지 안 좋은 환경에 가면 일렬적인 편지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전술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긴 것은 이걸 초창기에 적을 위협하는 용도로 썼고 기병이나 이런 걸 급섭을 하는 이런 전술 정책을 같이 유연성 있게 섞어 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 뒤에는 마케도니아군은 그런 유연성과 연합작전 이런 걸 못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융통성 있고 유민한 로마군에 질 수밖에 없었다. 그 두 번째는 페레세우스 왕이 좀 무능하고 인색하고 사악했다는 평을 들어요. 첫째, 비겁했다는 것은 끝까지 마케도니아 전사들과 싸우지 못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왜냐면 기병이 끝까지 싸워줘야 자기 밀집방진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쉽게 기병들이 후미를 공개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또 인색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지불 안 했어요. 그거는 아마 처음 1,2년간 성공의 도취가 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리아 겐수왕한테 전쟁 비용을 주기로 했는데 선거만 제공하고 약속되고 완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큰 도움을 못 받고 또 캣트족 용병들한테 대금을 안 주다 보니까 여기도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인색함으로써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못했다. 돈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서 돈을 쓰지 못해가지고 지우고 나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어려울 때 주의 도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엄연한 데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또 기움을 필리부스가 쳐들어왔을 때 황금을 강물에 던지나 해놓아놓고 또 위험이 사라지자 건져 올리게 하는데 자기가 그런 행동을 지시하고 했다는 게 창피하니까 그걸 집행했던 사람은 죽입니다. 그런 것부터가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짓을 했고 그 결과 펠라 시민들은 페베오도로 오는 그 왕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데 그 섬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창피한 결과를 초래하고 맞습니다. 요거는 파울루스 장군이고 페르세우스가 굴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비굴하게 했다 이런 행동을 많이 듣습니다. 세번째는 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4년이나 그런 전쟁이 파울루스가 사령관에 대해서 15월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피드나 전투도 직전에 월식 이런게 있었지만 시작한지 한 시간 만에 전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파울루스 자신도 이 전쟁이 기적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인간 운명의 배나무상함을 보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오만하거나 난폭해서는 안 되며 오전의 행운을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오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명의 배나무상함 전쟁이라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순간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페르세우스는 계속 반노마 전쟁 이런 걸 부르짖어 왔는데 배나를 주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렇다고 자기가 굳이 실제로 정오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노마 정서를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나면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노마 전쟁 맹분으로 되었으니까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그래도 왕은 이런 때는 뻔뻔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온갖 핑계를 찾아 평화방안을 찾았어야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의 평화에서는 좀 어정쩡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겁이 나니까 평화를 추구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연금은 참 이런 평면에 탁월한 점이 있었어요. 인조 이후로 청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북부를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진청 입장을 취한 소연세자를 독살시키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3번이 나고 청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신화들은 자꾸 전쟁을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의 국력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숙종연금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진화들이 아무리 북발을 줄여도 이 핑계 저 핑계 피합니다. 결국은 청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것이 강의제와 굉장히 좋은 사이를 만들죠. 국병 분쟁이 터졌어도 강의제는 우리 편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흉년이 일었을 때도 귤 곡식도 보내주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숙종하면 우리가 장이비만 생각하는데 이런 훌륭한 정책도 수립한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토니아 전쟁이 끝난 후에 로마는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간 로마는 패배한 지역에 대해서 동맹국을 두고 가급적 그들의 자유를 맡기는 절제하는 정책을 치료해 왔는데 마케토니아 멸망 후에는 모두 속주로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마케토니아를 실제로 4개로 분할해서 공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속주세를 내게 했으니까 속주가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 중에 페르가몬이 에우메네스 이세가 중재 시도 등 어정쩡한 태도로 이런 것이 로마 입장에서 배신감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모릅니다. 또 그 당시에 갈라티아족 이런 걸 독립시키면서 페르가몬 왕국을 축소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맹국이던 로도스도 중립을 취한 죄를 물어서 동맹국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 육지의 땅을 뺏어 버립니다. 근데 또 하나는 재미라는 것은 파울루스가 이렇게 큰 업적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개선식을 방해합니다. 원로원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 방해했느냐 이 파울루스가 전리품 분배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가혹한 군사적 의무를 부과했다. 사실 15일밖에 전쟁 안 해놓고 그 전리품을 적혀준다고 장군한테 개선식을 허용하지 말자 이런 걸 미내에 상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앞에 집전관들이 좀 제너러스한 전리품 분배를 했어요. 특히 스키피와 아프리카노스가 이제 아시아전쟁 이런 때는 국고에 불입할 전리품을 많이 분배를 해서 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참전병들은 굉장히 부유해져서 기반을 했다. 그리고 자마전투 후에는 카토가 스키피와 이 문제를 두고 다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고 왜냐면 어느 정도 개인적 약토론을 허용돼도 그 왕궁에 있는 제물 이런 거는 원래는 국고로 기속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많이 나눠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파울루스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건 공적인 거다. 우리가 사적으로 나눠 가질 게 아니다. 하다 보니까 부하장수들이 과거의 사례가 다르다.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게 아시아전쟁이라든지 마켓도니아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기강이 무너진 풍조가 생겼는데 이걸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시민인 마르쿠스 세르빌리우스가 개선식을 해야 된다는 옹호의연설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선식의 괴형은 장군만의 행사가 아니다. 너가 참전한 너의 병사들이나 또 로마 시민의 맹애와 관련된 거다. 또 개선식은 마지막으로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들의 맹애와도 관련된 것이다. 너가 개선식 안 하면 신들의 맹애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민들은 지난 4년이나 즐길 걸어오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 마켓도니아를 정복한 그 승리자가 전차를 타고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이처럼 엄청난 공헌을 채운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적대적이고 병망득한 행동을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는가 하는 연설을 합니다. 결국 그 개선식은 야외정도로 하게 되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가 타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청빈한 도시의 명예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빈한 장군이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지닌 정신의 위대함은 모든 군주들보다 위에서게 만들었다. 특히 파울루스 아이뮬뉴아누스 시대에도 청빈정신은 대단히 존중을 받았고 공화국이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시기였다. 이런 평을 마키아벨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시기 이후의 로마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도 로마의 정의가 살아있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울루스 가문은 불행해집니다. 파울루스는 4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위에 두 아들은 양자로 보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출시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접만 선출을 하던 데 돈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들이 막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파리우스 가문에 둘째 아들은 스키피오 가문에 보냅니다. 스키피오 가문에 보낸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바로 나중에 제 3차 포인의 전쟁의 성장이 되는 로마 공화정의 한 핵을 꺼낸 인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은 단줄이 됐어요. 가문을 이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개선식을 전후해서 뱀으로 숨지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파리우스 자기말 맞다나 오전의 행운이 오의에는 불율이 됐어요. 우리 교훈을 보면 페르쉐우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노마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반노마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고 나서는 바꾸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처럼 분노를 가진 척 했지 실질적으로 분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전투에 이기고 나서도 평화협정 노력을 했던 것처럼 그 전에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 의정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결적인 외교 정책이란 게 나라의 사월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하데리나누스 방벽이죠. 북한의 침입 음악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상호방위조약이 아니었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진정으로 방벽이었다. 그 한미일 협력은 우리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라든지 친일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들의 어떤 술책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친일문제는 옛날에 북한에 들어온 스티커브라는 장군이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건 전부 다 친일파로 몰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도 써먹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정책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맹청교척으로 오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임종성 전 전통비실장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북한의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북한의 통일통일 하다가 북한이 그 통일 소리를 안 하니까 자기도 우리는 통일이 아니고 두 국가 체제로 가야 된다 굉장히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외교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을 거라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약점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와 오염수 문제 대응 이런 걸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이게 참 중요한데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윤대통령의 나름대로 업적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 정책의 대미정책 대일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바로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직도 국민 지지율 20% 내지 30% 있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의 경매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정에 국민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의대 정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원이 3,058명 가 되는데 그 2,000명 1,500명 이렇게 해갖고 이게 타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600명 하더라도 약보를 해서 타입을 보고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생각으로 국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는데 하나라도 내정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